평창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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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P, 평창처럼, 동기올림픽,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SAP에서 비드매니지먼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걸 좋아합니다. 색다른 경험, 사람, 재미, 회사가 즐거운 곳이라는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수 등록과 안내를 위해서 앱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우리 내부끼리 아이디어 회의도 했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피바이러스를 전파하고 같이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성공 예감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상품도 푸짐하고 경기도 직접 시범 경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많이 놀러오십시오.